어두운 과거 청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. 화이트 팀! 굴레 팀! 아이고, 많이 놀러오세요. 자, 장사 시작해볼까? 렛츠고! 오케이! 장사 시작해야지. 음양오행의 기운이 막혀있어 장사가 안 되는구나. 어허, 통제라. 복장이 심상치 같네. 누구세요?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며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이옵니다. 아이고,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. 저기, 제가 좀 안 풀렸었는데 운세 좀 봐주시면 안 될까? 제가 기운을 좀 봐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허, 좋은 기운의 흐름이 있어. 네? 이번 쿼터 1위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우리가 역전을 하는구나. 우리가 역전을 해. 야, 이거 웬일이야. 그래, 내가 잘하니까 이게 무조건 1등을 하는 거야. 하하하하, 1등 한다, 1등. 잘하긴 개뿔 맨날 하는 거랑은 저 웃기만 하는 새끼가? 후배들이 잘해서 그러지? 네가 잘해서 그러느냐? 은혜도 모르는 새끼.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. 제 몸 속에 있는 애기동자신께서 그런 것이니. 어휴, 노형은 푸시지요. 이거 약간 찐울 열 받는데? 죄송합니다. 와, 왜 이상한 말을 대부분 없는 거를... 그러면 제가 올해 우리 성민씨가 좋은 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제가 쌀점을 봐드리겠습니다. 쌀점 그런 게 있어요? 앉으시죠. 제가 좋은 기운을 드리겠습니다.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 성민씨가 잘 풀린다. 잘 풀려. 잘 풀려. 잘 풀린다. 잘 풀려. 잘 풀린다. 잘 풀려. 제가 잘 풀립니까. 풀린다. 내 스트레스가 풀린다. 풀리는구나. 안 꺼져. 이상한 놈이 왔어, 저거. 아, 승질나 저거. 다음 주부터 없애버린다, 저걸. 가만히 있어봐. 아니야,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알바를 구해가지고 내가 이걸 빨리 그냥 다 털고 나가야겠다. 오늘 알바 온다고 그랬는데 누구지, 그 탕웨이인가? 다 털고 나가야겠다. 응? 술 취하셨어요? 왜? 비틀비틀 거리신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알바하러 온 둥웨이예요. 응, 알바하 교수임. 아, 탕이 아니라 퉁씨예요? 응, 전주퉁씨입니다. 전주, 저기 그 알바는 좀 해봤나? 어, 알바 많이 해봤습니다. 아, 우리가 이번에 저기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. 샌드위치 엄청 잘 만듭니다.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못 믿어서 그런데 그 만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? 이건 우리 연습을 좀 해봐야 돼가지고. 응, 샌드위치 만들게 오시. 그렇지. 하나 맛있게 한번 만들어봐요. 아, 근데 더워. 응? 더워. 우선 너무 더워. 너무워. 살을 빼면 되지 않을까? 다 시원한데 왜 혼자만 해도. 아, 답답해서. 너무 답답해. 그 리본을 좀 풀려고 그러면. 뭐라고 할까? 어? 샌드위치, 샌드위치, 세샌드위치. spies. ście 방해. 응 그렇지 어 핸 헷 헷 헷 헷 헷 헷 헷 헷 야 버퍼링 걸렸어? 버퍼링 걸렸어! 어? 너무 상당히 하아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? 아리 내려놔 어? 내려놔 내려놔요 햄을 하나만 둬야지! 아이씨... 아니... 나 사장이야! 나 사장이야! 다시 해요 햄 하나만 넣어, 하나만, 알았어? 하나, 하나, 햄 하나 야채 하나 그렇죠, 잘하네 햄 하나, 햄 햄 하나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 아니 소스를 넣어야 되니까 소스 아, 시스 시스 시이익스 세상에 시이익스 머스타드 싫어하십니까? 케찹도 있는데 야, 너 지금 장난쳐? 내가 심슨이야? 아... 어떡합니다 아, 나 성질나게 하네, 그러면 아직 갓 잡은 안 풀렸는데 이리 와 내가 가만 보니까 무서워 너 진짜 배불래? 너 안 꺼져 빨리 꺼져 꺼져 안 꺼져 안 나가고 가게가 싹 틀렸네 이거 아니 왜 우리 가게 이런 놈들 말아 자꾸 그거 다 가져간 거를 아 진짜 뭐야 이거 한 봉지 주려고? 아 너도 이런 거 사먹어 이야 저 거래별 사람 다운해 정말 내가 가게를 빨리 때려쳐야겠다 이거 아유 짜증나 진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있는 뻥튀기 기운도 안 좋은데 그래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뻥튀기 어 뻥튀기 하나 줘요 못 멈추겠어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 짜증나 정말 가만 있어봐 전단이랑 좀 나눠줘야겠다 에이 공부를 해야지 저희 가게 좀 놀러 오세요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손이 좀 많이 오겠지 이제 강모 발강모 발강모 희생 신고합니다 이야 뭐 저녁 신고하는 거야 경찰서주 우리 아버지가 불법 전단지를 돌고 아빠랑 친구가 세 명 있어 여기 봐 아빠 친구가 세 명 있어 여기 봐 야 빨리 저거 정리해 여기 저기 뚱뚱한 여자 못 들어오게 하고 알았어? 정리해 알겠습니다 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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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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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파트너즈! 딩! 바로! 이 여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과해 네? 우리 아들 가슴한테 사과해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땡기! 미안하다, 땡기! 미안하다! 악수해! 미안하다, 땡기! 미안하다! 약속해! 다시 나 괴롭힐게, 약속! 이 자식아, 네 아빠 때문에 더 당한 거야! 이게 바로 반복 개그제! 아직 안 끝났어! 내 친구, 미군 친구들! 저 텐션! 저 텐션! How do you do? 뭐야, 이거? 등 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. 뭐 하는 거야? 영어 아저씨! 아저씨! 조회! 아, 이 자식이 지금 장난치네! 야, 이 자식! 야, 이 자식! 야, 이 자식! 야, 이거 방탄 유두야, 이 새끼야! 조회! 야, 이 자식! 텐션! 조회! How do you do? I'm sorry! 어? 브라더!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. 다시 돌아올게, 스마이킹 트와스! 야, 쟤는... 다시 컴백, 레몬즈! 쟤는 저 정도면 그냥 때리러 나온 거 아니야, 그냥? 아무 내용도 없이? 쟤는 매도 저것만 짭니다. 야, 이 자식 장난치. 야, 둘이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말고, 임마. 좀 이든 저녁 할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뭐 할 거야, 니네? 뭐 먹고 살 거야, 니네? 아버님!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! 응? 제가 사람이 명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녁 후에 명품관에서 일할 생각입니다! 하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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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, 명품관이라는 해병대가 명품이야, 이 자식아! 자식아, 넌 그냥 명품 한돈이지, 이 자식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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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러지 말고 야, 니네들이랑 해보면 될 거 아니야? 네가 그 명품관 직원을 한 번 해보고, 네가 한 번 손님을 해봐. 내가 잘한 사람 명품 샷으로 하나 차려줄 테니까, 알았지? 오, 진짜입니까? 그래, 그래, 어? 한번 해봐! 오, 야, 알겠습니다! 이 자식, 기다려, 이 자식아! 오, 야, 슈퍼 장사 잘 됐나 보다, 아니? 아,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! 코빅 명품관입니다! 아, 손님 받을! 아, 잠시 대기해 주세요! 혼자이신가요? 어, 나 혼자! 네, 혼자시고,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! 뭐야, 이거? 아, 네! 아, 입장 번호 175번이시고요, 차례되시면 문자 가실 거예요! 아,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냐? 네! 175번 입장하세요! 에이! 이 자리 왜 찍으라고 그랬어? 야, 이 자식아! 일해야지 있어 보여, 이 자식아! 이게 명품관이야, 이 자식아! 아, 나 쉬자! 고객님! 네, 입장하시겠습니다! 입장했잖아! 입장했잖아! 잘했어! 고객님, 아, 여기 상품들 많이 나왔어요!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아, 그 뭐 여자친구가 좀 생일이어서 선물했고 좀 그러려고? 아, 그렇습니다.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, 네! 오, 이거 예쁜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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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이런 거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, 가죽 오염 때문에, 제가 해드리겠습니다! 어, 그래, 뭐야? 이런 거는 장갑 끼고 만져야 돼요! 지금 족발 포장하는 거야? 아, 저에게 왜 그러니까, 너 아까 보니까, 이건 뭐, 불족발 뭐 이러던데? 누가 그리? 저희 이거 한 번 보여줘봐요, 이거 고객님, 이 제품 말씀이십니까?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샤넬 보일백입니다. 이 제품 갖고 결혼식장 가시면 신부까지 기가 다 죽어버려요. 그리고 이 제품에는 절대로 틴트 넣으시면 안 돼요. 뭐요? 왜? 이 가방은 소중하니까. 이거 얼마예요? 600만원입니다. 이거 말고 너무 비싼데?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루이비통 미니 보스턴 백이고 300만원입니다. 300만원? 네. 이거 조그만한 가방 이거는. 구찌 버킷백 100만원입니다. 조그만한 지갑은? 야 이 자식 힐링부터 봐 이 자식아! 왜 그러는 거야? 이 자식아 밑에서부터 올라와 이 자식아! 난 명품이 오는데 얼마 갖고 오니? 이 자식이 진짜! 너 15만원! 아 이 자식아 그 돈으로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줄 거야? 차라리 카톡으로 치킨 몇 마리 보내 이 자식아! 상품권 이만큼 있는데? 어머 3언니! 아 나 진짜... 3언니! 아 나 진짜!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사모님! 내가 반쪽 봐도 돼? 아 그건 안 돼요! 사모님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. 어머머머! 아 이 자식아! 사모님 우리 신상 우리 아가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. 좀 보여줘봐! 아 이쪽을 쭉 보시면 돼요. 잠시만 잠시만! 아가들이라고 불러 이걸! 우리 아가가 뭐라고 하네! 너무... 아가가 어디 있어 근데 여기! 아가가가 우리 사모님한테 가고 싶은가봐요. 우리 사모님한테 아가가 이렇게 쪼다봐요. 딱 사모님 거다! 아 이거 내 거야? 사모님 거에요. 야 이 자식아! 야 이 자식아! 어디 가! 내 꼴을 매일! 아니 이거 다 짭 같아 이거 안 사 안 사 안 사. 고객님 고객님 이거 찐이에요. 이거 진짜 찐이에요. 봐봐. 봐봐 봐봐. 이렇게 너무 질기잖아요. 가죽이 아니고 짭이면은 금방 찢어져요. 아 그래 찐은 안 찢어져고 짭은 찢어져? 아 그래! 야 이거 뭐야! 너 짭폐병이야! 아니야. 짭폐병이야! 진해병이야. 너 러! 너 패티 뭐 입었어? 러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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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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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뭐야? 러! 이거 봐! 야 치저씨네 치저씨네! 치저씨네 이거 차비야! 아니! 야 너 위에 것만 땡겨지 인마! 얘 찐 팬티를 땡기면 어떡하냐! 위에 것만 땡겨야 될까냐! 뭘 가려 이걸 줄게 이거! 아니! 꺼내놨잖아요 밖에 이거를!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이거! 이거 뭐야 이게! 무대에서 누가 팬티를 찢어! 아니 그 팬티를 좀 밑에 놓고 가짜를 위에 놨어야 돼! 그만 당기지! 이거 위에 놨잖아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아 이 선배 진짜! 어떻게 좋아 이 자식아 누가 사장해봐! 내가 손님 해볼까! 내가 아주 다 찢어버릴 거야 이 자식아! 너 이제 우리 하나한테 큰일 날까 너 이제! 어서 오십시오! 명품샵입니다! 아 네! 예예예! 사물이 가져와서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명품가리 누가 이렇게 입고! 야 이 자식아! 나! 나 여기 찢어버릴 거야! 나 다 살 거야 이 자식아! 나 여기 상품권 갖고 와서 다 살 거야 이 자식아! 나 여기 신세계백화점 6개월 롯데백화점이에요 꺼져! 야 이 자식아! 와우!